미국 시애틀의 보잉 공장. 비행 중 바닷속 적 잠수함을 탐지해 격침시키는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이 조립되는 현장입니다. P-8은 최고 속도가 시속 900km, 고도 12.8km까지 날아오를 수 있으며, 2000km 반경까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레이더와 광학 전자 탐지 장비로 물 위에 떠오른 잠만경까지 포착할 수 있고, 탐지 거리는 400km를 넘습니다. 특히 물 위에 띄우는 음파탐지기를 투하해 적 잠수함을 탐지한 뒤, 어뢰로 직접 격침시키는 것도 가능해 현존 최강의 잠수함 사냥꾼으로 불립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최적의 무기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군은 대잡 능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해상 초계기 도입을 추진했고, 미 정부로부터 P-8 6대를 도입하기로 2018년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잉 관계자는 올해 4대를 생산했으며, 내년 중으로 나머지 2대 제작을 완료해 미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이 인도받는 시점은 내후년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보잉은 주한미군 출신 고위 장교들을 무기 개발팀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관계자는 북한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마투명 신형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잉은 주한민국 출신 고위 장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한편 보잉은 주한민국 출신 고위 장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한편 보잉은 주한민국 출신 고위 장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한편 보잉은 주한민국 출신 고위 장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